자생양파 주문 농사 기록. 쿠팡에서 14,000원. 그리고 빠른 배송으로 하루만에 주문한지 하루만에 배송되었다. 천안용묘장? 여기가 한양농약사지경. 그럼 한양농약사에서 판다는 건가보네. 전화를 드렸는데 빠른 주문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더니 굉장히 친절했고 빠른 배송. 그리고 여기가 배추, 고추, 오이, 토마토를 한다는 걸 알았네. 자 그럼 올캐님 우리 개봉박두 짜잔 모종을 확인해 볼까요? 저학년에는 동네에서 아 동네가 아니지 꽃집에서 양파를 주문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자생양파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던 자생양파인데 자 한판 왔습니다. 어떤가 오 생각외로 이렇게 택배치고는 괜찮네. 언니 이게 두판이야. 위아래 있는 거야. 어? 한판에 있는 거네? 와 그럼 한판이 200개라는 건가보다. 그래도 생각외로 작년에 꽃집에서 산 것보다는 작지만 실하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문한 데는 좀 크게 키워서 보내주신다 그런 게 이건가보다. 아무튼 자생양파는 처음 심는 거라 우리가 설레임을 갖고 심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양파 심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이 한 개의 얘를 갖고 심는 게 너무 그렇게 커진다는 게 신기한데 아 약간의 마사토 같은 흙이 조금 다르네. 자 여기 만조.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비 포함 14,000원이니까 혹시 자생양파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생양파 모종 구입기 기록 끝! 자생양파 모종 구입기 기록 끝! 자자식 구름이여서 있을 것 같다.